또 한 명의 박문진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인사인데요. 이미 한 명의 구여권 이사가 사퇴한 터라 이 자리까지 새로운 여권인 더민주 추천 이사로 채워지게 되면 상황이 완전 역전되면서 그 말 많고 탈 많던 MBC 정상화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자유한국당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. 난데없이 자기들이 뽑은 이사가 사퇴한 거니 빈자리에도 자기들 추천 이사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계신가요? 저기 박문진 법에 따라 원래 정부 여당 6명 그리고 야당 3명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설마 아직 정권 교체된 줄 모르시는 거예요? 아니 그렇게 아쉬우셨으면 정권을 잡지 그러셨어요.